일단 선생님 소개 한번 들어갈게요 네네 선생님 나오세요 네 저는 뭐 국내에서 저평가 당하고 있는 하스 게이머 중 한 명이고요 옛날에 이제 하스스톤이 사실 지금은 한국이 4강에 가고 센데 굉장히 한국에 위상이 적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외국이 한국을 쳐들어왔어요 외세 침입이 있었죠 그쵸 저희를 무시하고 내놓으라 하는 외국 선수들이 쳐들어왔는데 제가 그걸 다 올킬했다 그래서 한국을 지켜냈다 룩상 올킬어스 네 그때 제가 고수게이머즈 랭킹이 아마 4위 정도 됐을 거예요 올킬어스 룩순팀 네 끙기 한글자막 by 한효정